안녕하세요. 해석 못하면 100%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영어 단어로 알아보는 찌질이 구별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단계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아이들 헷갈리는 그러한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 첫 번째 1단계. 특히 중학생들이 이거 틀리잖아요.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. 너희들은 찌질 입니다. 몇 개? 다섯 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너는 찌질이 확실합니다. 100% 찌질이 맞습니다. 선생님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. 아니요. 무조건 찌질입니다.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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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몇 개가 맞을까요? 여러분 발음이 뚫어입니다. 뚫어예요. 그죠? 이게 R이 있죠. 이게 ~~을 통하여 이러고 이것은 도우입니다. 도우. 비록 ~~일지라도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렇게 R이 있냐. R이 없냐의 차이점입니다. 그 다음에 Change입니다. 여러분 Change. 바꾸다. 이런 뜻이고. 여러분 Chance. 이건 기회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Expect. 기대하다. 그 다음에 Respect. 무슨 뜻? 존경하다. 라는 뜻이 있죠. 그 다음에 Quiet. 조용한. 그 다음에 Quiet. 그 다음에 아주 꽤. 이런 뜻이죠. Allow. 여러분이 허락하다. 이런 뜻입니다. Follow. 무슨 뜻이에요? 여러분. 따라가다. 이런 뜻입니다. 다섯 개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다.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은 찌질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너희가 돌에서 씨앗ة 바치지는 않을 때 그러면 Rever이 어떻게 해요? 왜냐하면 안 나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My enthusiasm 자유.な spoilers.